겨울철 빙벽 스포츠의 짜릿한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오는 11일 개막합니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청송군 얼음골에서 2015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립니다. 유럽권 외 지역에서는 청송이 유일하게 유치해 2011년부터 5년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송군이 제 유치에 성공하면서 2020년까지 계속 청송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8위까지의 최정상급 선수를 비롯해 30여 개국 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월드컵 대회에 앞서 3일부터 4일까지 청송 얼음골에서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도 열립니다.